적응을 굉장히 잘한, 잘 않게 했습니다. 1라운드가 정말 두 선수가 치열했거든요. 한 번씩 주고받았고. 사실 경기 초반에는 김세영 선수가 굉장히 유리했어요. 위기 대처를 잘하죠, 오카소 씨가. 그리고 이 부분, 1라운드 막바지 부분이었는데요. 이제 슬을 잃고, 상대방 주먹을 끌어내면서 감을 찾아가는 오카소 씨였습니다. 여기서 이제 로블로가 나왔고요. 로블로 이후에 또 이제 정확하게 어떤 증상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. 어쨌든 이제 오른손 쪽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.